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승리의 플랫폼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 10월 본당 헌당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는 국내 전도 또 해외 선교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 35년과 우리 예원교회가 달려오면서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년 원단 말씀과 또 구체적인 목표 영국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달려갈 길을 위해서 스타트만 운동이 어제 주의강단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각 교구와 또 기관과 부서가 함께 교회를 가득 채우자라는 의미로 핵심 선고가 누가 보금 14장 23절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많이 와서 보금을 한 번이라도 드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새가족 정착이라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만 운동의 실행 방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3인 1조 팀 구성을 하는 것이고 그 핵심이 영적인 세겹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가족의 교회와 그리고 바로 정착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3인 1조의 핵심 선구가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목사님께서 어제 서론에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부신자에서 전도해서 전도시킨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정착해서 다니는 사람 몇 명이냐 있냐고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성경적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들 정말 교회와의 축복을 함께 WIO의 응답을 함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적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본당 헌당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결국은 2, 3세 성경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서 본당 헌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과 영적 자세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승리의 플랫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9월에 9월에 저희가 기초반 강의를 하면서 10강에 거쳐서 이 기초반 전신갑주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좀 묵상을 하는 계기가 됐고 여러분도 함께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완전 무장하셔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군인 의식입니다. 창세기 3장 현장은 그의 말은 영적인 전쟁터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음절로 얘기한다면 영적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영적 군인이고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교시록 12장 9절을 보더라도 흑암 세력인 우두머리 바로 이 사단 마귀를 큰 용, 예뻘이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현대전을 정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승리의 이것이 바로 승리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개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죠. 타락한 천사장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대장인 거죠. 그런데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그의 부하 천사들 바로 이 귀신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할 때는 복수고요. 쫄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귀신들인 자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폐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자죠. 그래서 내가 당하고도 사실은 당한 줄을 모르는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영적 사실을 알고 내가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 가장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단 마귀 같은 존재인데 굿지 이거를 사단 아니면 마귀 왜 통일하지 않고 두 가지 표현을 쓰냐 간단합니다. 히브리적인 샤탄에서 온 것이 사단이고 이것을 헬라적인 표기로 하면 마귀 됩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가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한 것처럼 디아가 이 사이 불로스는 갈라놓는다는 거거든요.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 참소하고 헛뜨는 그야말로 이름값을 그대로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주적 바로 주된 적 주된 먼수가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묵사님께서 어제 사마귀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육신적인 싸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요 권력 죄물 주도권적인 싸움을 다 싸우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의 싸움은 그야말로 이 빼앗는 싸움입니다. 빼앗는 싸움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회복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우리 사실 다 잃어버렸거든요. 원래 내 것 찾아오는 겁니다. 세상 것은 내 것 아니어도 뺏어와야 되지만 영적인 것은 빼앗겼던 것 되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싸움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싸우실 때는 분명히 왜 싸우지 싸움의 목적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싸움도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그러면 나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분명한 적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만큼은 육신을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존재인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이 땅에 호흡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 비결 두 가지를 목사님이 일대지에서 언급해 주시면서 본문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님이 주시는 삶 오늘의 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삶 오늘 속에서 내가 강건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최강의 전투 태세를 갖출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단 말씀 강단 말씀하기 전에 인삿말 역시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합시다 이것이 강단의 인사였습니다. 내가 그 힘을 만들어서 내가 얻으려면 그건 종교고 너무 힘들지만 이미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 비결 두 번째가 뭐냐 우리의 주적 사마귀 사단마귀의 귀신을 공격할 수 있는 그들이 공격하는 방법 통로를 알면 봉쇄하면 되거든요. 본문 11절의 관계 남을 해칠 마음으로 그러므로 몰래 꾸며낸 꾀 속임수 그러므로 이름껍 하는 거죠. 유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쟁입니다. 그 안에 진리 자체가 없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영적 싸움 싸우지 못하고 사람과의 감정 싸움에 치우치게 만들고 육신적인 응답 주는 척 하면서 영적인 축복 빼앗아버리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어제 한기촌과 같은 한국 기독교계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언약과정을 이루어야 될 이유들 이런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부부싸움하는 부분들 굉장히 작은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육탄전을 할 수밖에 없게끔 사단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나더라고요. 전에 철로 역정을 쓴 여러분 존 버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탄식했으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적, 구분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치고 박고 머리 터지게 싸우느라고 힘을 밖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안에서 다 소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박수치고 좋아할 존재는 여러분 막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은 피와 몸을 가진 육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한 예로 여러분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면서 존 칼빈이 어리석은 개들은 사람이 던진 돌멩이와 싸움을 한다.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진 사람은 볼 줄 모르고 날라온 그 돌멩이만 물어뜯는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돌멩이를 던진 사탄 원인자 원인제공자 못 봅니다. 그리고 그 하순이 된 인간만 보고 그 배우 세력 보지 못하니까 그 인간을 조종하는 배우 세력 보지 못하니까 사람하고만 늘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우 영적인 세력을 바로 알고 주님의 부름에 받는 날에 그때 제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탈영병도 되지 마시고 예비군도 되지 마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토의 군사로 영적 현역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유의 여행 즐기기 위해서 취미생활로 그냥 몇몇 사람들과 끼리끼리 그냥 좋아서 그냥 뭐 하나도 하나 믿으면 그냥 마음이 좀 평안할 것 같아서 우리는 그런 편안한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인 것입니다. 한가로운 뱃놀이가 아닌 전쟁이고 전쟁은 사실은 2등인 세계가 없잖아요. 전쟁은 이기거나 지는 거 굉장히 흑백 원리같이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생증명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나를 주셨다는 건 살아있다는 건 곧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토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날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사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의식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강한 그리토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완전 무장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전쟁은 아니면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표현을 안 쓰고 씨름? 우리의 씨름? 저는 좀 뒤늦게 잊을 수 알았던 것 같아요. 이번 강단을 좀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게 왜 굳이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투라는 말로 하지 않고 씨름이라고 했을까 워너판례라는 뜻 자체가 멀리서 막 폭탄 쏘고 멀리서 막 무기 가지고 쏘는 그런 장거리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씨름은요 사람의 몸이 몸이 붙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맨몸으로 붙는 싸움이기 때문에 씨름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영적 싸움 사탄과의 싸움 하면요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고 뭐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 그러나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가 시마다 초마다 분마다 아주 가까이 내가 직접 붙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일을 하고 먹고 사는 부분들 이미 창세기 3장 사탄과의 전쟁에서 진 거거든요. 우리가 병들고 늙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또 죽음을 향해 가는 부분들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하는 모든 이 경쟁 사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 사탄과의 그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이미 거기서 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의 승리 비결 세 번째 바로 본문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갑주는 갑옷과 투고 완전히 무장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번만 입고 벗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늘 입고 있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고대 때 사람들은 의복을 어떤 특정한 의복을 입을 때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내가 사자 가족 옷을 입으면 사자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를 바꿔준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옷을 중요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17절에 걸쳐서 전신갑주 6가지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6가지 통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즉 서서 서서 이거는 얼마든지 내가 공격이 가능한 굉장히 능동적인 전투적인 태세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진리의 허리띠부터 쭉 출발해서 보실 때 여러분 그 앞에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들이 붙어 있습니다. 진리, 구원, 의, 평안, 성령, 믿음 사실은 추상적인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투구로 호신경으로 진리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리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허리띠 뛰지 못하도록 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이 설 수 있도록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바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허리띠 참 중요하구나. 사실 옷을 굳게 매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사실 허리띠 보면 전신갑주의 다른 무기들도 이 허리띠 위에 많이 장착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의의 흉배도 그렇고 칼도 허리띠 위에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 위에 칼을 거치할 수 있고 이것을 여러 가지 장착할 수 있듯이 이런 무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위에 고정되어질 때 전신갑주는 회력을 바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 그의 말은 우리가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적군막이는 이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상처 생체기를 낼 수밖에 없고 호신탐탐 기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 의라는 부분 그래서 의의 호심경입니다. 자꾸 정제의식을 심어서 갈등하게 만들고 자꾸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짝퉁 인간의 일을 내어버리고 진짜 진품인 하나님의 의 그게 나에게 그대로 전가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복음이라고 분명히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정말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불안, 염려, 근심, 초조 속에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찬 평안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신발은요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 목적과 방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거든요. 로마 군화과 자체가 노시 재질로 되어 있고 이 부처 형태로 굉장히 안전, 방어, 공격력이었던 것처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 전도자의 발걸음 정말 구원과 이 참된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신발을 가장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불화살을 날립니다. 모든 불화살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말씀에 대한 불신앙, 원망, 의심, 염려 모든 백혜에 무익한 생각들 다 사단의 불화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명중률이 굉장히 높아서 백발, 백종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도 내가 제대로 방패만 들고 있으면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패를 어설프게 들고 있거나 아니면 방패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 당하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언약적 믿음 어설픈 종교적, 율법적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적 믿음의 방패만 들고 있으면 화살이 많이 쏟아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 사단의 조역 공격은요. 머리 공격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건드려버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꼭 머리와 같아서 우리가 뇌를 다치면 식물인간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우리 영적 삶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과 같습니다. 이 축이 흔들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니까요. 구원의 확신 하나 흔들려버리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완전 보장된 인생임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좌우의 날성 검과 같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 받았을 때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지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고 SK 37장에 여러분 마른 뼈들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대원할 때 굉장히 강건한 군대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고 삶, 오직의 삶을 살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강건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단의 관계가 무력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전에 이 본문을 다루시면서 우리 특세 때 한번 그 말씀하셨어요. 전신갑주 특징은 다 앞면을 방어하는 거지 뒷면 방어하는 거 없다. 흉배도 앞만 가르기 때문에 뒤돌아 수는 순간 등에 화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절대 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진, 전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팔목을 잡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빅토리 비포 파이트 말씀하셨거든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렌, 워렌 위어스비 목사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행진해 오는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냥 승리를 향해서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고 행진해서 나오는 사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존재가 우리 바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강당한 원리스를 이루어서 싸우기 전에 이미 보장된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문 18절에 기도로 무장하는 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은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 없이는 승리할 수 없고 지상전, 공중전에서 모든 승기를 잡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도 하나님의 지원인 영적 공중전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지상전 그런데 기도는 공중전 왜? 이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립니다.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 누린다는 말을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 능력을 힘입는 것 그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25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 빛을 비추는 영원의 인생 작품을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번 본문의 11절, 13절 두 번 나옵니다. 왜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까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무기 자기가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 가지 모든 무기들을 다 지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역시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장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영적 싸움의 지휘관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넉넉히 감당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전신갑주 묵상하시면서 내가 제대로 무장이 됐는지 뭐 하나는 풀어진 거는 없는지 그리고 사단에 여섯 가지 공격 통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통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영적인 성장과 현장 정복의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